지난 2006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이탈리아 토리노에는 움직이는 도시의 명물이 있습니다. 1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면전차 트램인데요. 저공의 교통수단이자 이색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트램을 최기종 리포터가 소개합니다. 지난 19세기 통일 이탈리아의 첫 번째 수도였던 토리노. 고풍스런 건축물이 늘어선 거리를 노면전차 트램이 유유히 가로지릅니다. 속도는 느리지만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. 트램이 처음 운행을 시작한 것은 140여 년 전.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면 할아버지 뻘이지만 지금도 하루 46만여 명을 실어 나릅니다. 비싼 주차비에다 운행의 제한이 따르는 자동차에 비해 한결 편리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. 밤이 되면 트램은 새로운 얼굴로 변신합니다. 야경을 감상하면서 만찬을 즐기는 움직이는 레스토랑이 되는 겁니다. 30여 년 전부터 시 당국은 트램을 도시의 상징이자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왔습니다. 만 5천 원에 무제한 탈 수 있는 일일 패스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알뜰 여행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.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는 세태 속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트램. 낭만 싫은 전차는 오늘도 도심을 달리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YTN 월드 최기송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